안녕하세요. 저는 ASML 캠퍼스 프로모터 박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반도체인들의 세계적인 축제, 세미콘 코리아가 펼쳐지는 한 장인데요. 놀라운 미래 기술이 가득한 이곳, 세미콘 코리아에서 ASML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ASML 부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와,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이시나요? 저는 프로모터 활동을 하면서 EUV 장비의 모듈 중 하나만을 봤는데도 그 뭔가 웅장함과 위압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늘 ASML 부스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올해 ASML 부스에서는 가장 최신 기종인 하이엔의 EUV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ASML 리소그라피에 대한 기술의 집약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는 정말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ASML도 리소그라피 튜토리얼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 ASML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과 차별화된 기술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ASML의 캠퍼스 프로모터라서 그런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모터 학생들도 함께 했는데요. ASML 부스를 중심으로 활약상을 취재하는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토 리소그라피 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아서 ASML 부스에 오게 되는데 근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알 수 있어서 옵틱스 쪽이라 관심이 조금 많이 간 회사였는데 앞으로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한 번에 1나노미터씩 세상을 바꿔 나간다는 ASML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프로모터 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